Q. S.I.A.P Q. S.I.A.P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귤카츠 어 여보세요? 어 시바견 잘 보고 있어? 어 시바견 이제 보고 나왔는데 아 정우야 진짜 재미없어 일단 형 귤카츠 먹으러 왔어 거기로 가고 싶어 어 얘 좀 데려가 나 혼자 다니고 싶으니까 얘 좀 데려가 나 혼자 다니고 싶으니까 얘 좀 데려가 깍두기 데리고 다니기 힘들다 야 어 근데 진짜 둘이 되게 잘 어울려 재현아 그 말 하려는 거 하지 말아줘 지금 하려는 말 하지 말아줘 형 근데 진짜 진짜 잘 어울려 형 진짜 잘 어울려 둘이 결혼했으면 좋겠어 둘이 결혼했으면 좋겠대 정우야 결혼하면 축가는 너가 불러줄 거니? 당연하지 축가 내가 불러줘 그럼 누가 불러줘 아 알겠어 알겠어 그럼 부를 일이 없겠다 아니 왜 뭐 먹어 그래서 형 우리 이런 거 먹어 아 이탈리안? 아니 굳이 일본까지 와서 이탈리안 음식? 어 일본의 이탈리안 요리는 어떤가 우리 한 번 보고 있어 우리는 귤카츠 먹으러 왔어 어 맛있겠다 귤카츠 어 하이보루 시켰네 우롱찬데 재밌게 놀아 정우야 재현아 재밌게 놀아 알겠어요 아 이거 왜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여기 위에 구워먹는 거야 귤카츠를? 응 아 진짜로? 맛있겠다 뭐라고?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자 형 나부터 가볼게 응 어차피 소고기라 그래도 덜 익혀도 되잖아요 그쵸? 내가 봤을 땐 이 정도만 해가지고 이 정도면 된 거겠지? 이 정도면 된 거겠지? 소 디리셔스 잘 먹겠습니다 이따다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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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무슨 줬지? 음 오 마이 맛있어? 응 너무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어 명란이네 응 멘탈 이제야 힘이 난다 그치? 난 살포 진짜 스마트 형이다 진짜 스마트 형이다 그치? 응 생명과다 와 망한 거 같아 어 마소스 우리 그때 먹지 않았어? 어디서 먹었지? 약끼리프다 아니 맛소스? 응 아 진짜 맛있어 응 비주얼이 비슷한데? 응 말이 안 된다 명란 먹어봐 먹었어? 응 맛있어 국제 여행이지? 응 응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진짜 맛있어 뭐뭐야 셰프 주방자님 맛있게 먹는 거 보면 약간 뿌듯할 거 같아 그게 맞지 주방에서 이렇게 볼 수 있잖아 홀을 그치 나가서도 좋겠다 응 이런 거 만들 생각 어떻게 있어 그 응 시부야 쪽 갔잖아 응 근데 인시야 너 백화점 들어갔단 말이야 응 앞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그냥 근처 돌아다녀야겠다 하고 돌아다니는데 사람도 갑자기 군나 모여있는 거야 응응 그래서 뭐지 하고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데 레오더링 끝? 어 그거 하는 데였어 차 차 와 있고 팬들 다 몰려있고 모르고 간대? 응 내가 왜 햄버거 피자를 밥으로 못 먹는 줄 알았어 왜? 우리 집은 밥 먹을 때 단 한 번도 한식이 아닌 걸 먹어본 적이 없어 음 음 음 음 음 음 그럼 부모님 엄마가 해준 요리는 이건 싫다 어 카레? 음 엄마가 그래도 웬만하면 우리 입맛에 다 맞춰줘 엄마가 그리고 실험적인 걸 할 때가 있잖아 막 퓨전으로 막 막 태국 음식도 만들어주고 막 베트남 음식 막 그냥 막 은근 그런 거 퓨전으로 많아 난 오히려 그런 거 다 괜찮은데 뭐 밥에 막 은행 넣고 콩 넣고 근데 막 큰 거 넣고 막 하면은 억지로는 먹긴 하는데 엄마한테 말한 적도 없어 근데 어쨌든 속으로는 그 생각에서 갈 데가 없다 야 근처에 할 거 찾아볼까? 배 타러 가자 이것도 좋은가 뭐 형 근데 바다도 있다며 형 바다 가고 싶잖아 응 바다 가고 싶어 그래 그러면 여기서 크레페 먹고 바다 가 가자 그래 아 근데 좀 멀긴 하다 어느 정도 거리인데? 토큐 옆에야 옆에 한 시간 걸려? 서울에서 가평 가는 느낌? 좀 가평 가는 느낌 오바지 오바지 폴라는 아까 그 조용한 거리 가서 찍을까? 어 그 학교에 있었던 쪽 근데 나고야도 진짜 거리가 뭔가 조용해 조용한 느낌이었다 나고야? 응 오케이 우리 빨리 빠진 게 나을 거 같아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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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페 크레페가 너무 먹고 싶어서 크레페 먹방 영상까지 봤어 귀엽다 나 원래 단 거 진짜 안 먹는데 그러니까 약간 의외다 크레페는 너무 먹고 싶어 근데 크레페도 맛이 많잖아 그치? 어 뭐가 제일 맛있을까? 크레페가 제일 맛있어 크레페 어떻게 주문해 이거 아야? 이거 이거 바나나 초코 이거 뭐야? 바나나 그 캐러멜 파스타 이거는 딸기 오리오는 없지 오리오? 오리오는 없지 나 이거 바나나 아 너무 다를 거 같은데 근데 나 이거 이거 이게 이거야? 어 7번 마크야 돈 있어? 어 어 형 뭐 먹을 거야? 형 괜찮을 거 같아 형 꽃빈 먹고 싶어 미안한데 이거 뭐야? 브라운슈글 브라운슈글? 어 브라운슈글 좋은데? 되게 약간 심플할 거 같아 아 근데 너무 심플한가? 나 이거 한번 먹어볼게 17번 17번 넣었어? 아 돈을 먼저 넣고 아 미안해 오케이 오케이 하고 이제 환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1시간 40만원 걸린대 어떻게 할래? 1시간에 40만원? 어 해? 어 아니면 조금만 더 생각해볼까? 아 그래 그럼 17번 여기 일본에서 한문도 안 넣었어 아직 진짜로 그냥 이거 시킬 걸 그랬나? 응 아 후회들 와 진짜 너무 먹고 싶었어 크레페가 우와 미쳤다 설마 아이스크림이 아니네? 감사합니다 완성 이거 회짜님 거야? 맞아 오 마크 거 진짜 열봐 마크 거 봐봐 그러니까 나는 건더기가 없어 올해 진짜 일본에서 진짜 네가 여기서 처음 먹어봤어 여기 감사합니다 봐봐 한번 먹어볼게요 뭐야? 반죽이야? 자 사진 찍어야지 사진 찍어야지 진짜 빵 맛 나 이건 도대체 어떻게 먹는 음식일까 나 크레페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진짜? 내가 먹는 방법을 몰라 이게 진짜 빵 맛이네 브라운스크름도 없는 것 같아 형은 안 먹었어? 어 나 크레페 괜찮아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이거 진짜 한 입만 먹어볼래? 얼마나 진짜 맛있는지 알아? 어때요? 어때요? 진짜 안.. 이게 맛이 안 나 한번 먹을래 내가 이따 해줄까? 좋다 좋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 아직 돈도 많이 안 썼어요 우리가 부자이기 때문에 저희 지금 완전 부자예요 지금 70만원에서 거의 아직 60만원보다도 더 많이 남아있을 거거든요 그래 우리 70만원 받았으니까 애들이 못 담는 그림을 한번 따 보도록 하죠 역시 흰색이 맞았어요 앞차 진짜 재현이 형 차였나? 뭐 먹어? 귤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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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 귤까스 우리는 이제 배 타러 가 배 배 타서 이제 낚시도 하고 뭐 그 다음에 뭐 수영도 다이빙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맞는데 스쿠버 다이빙에서 스쿠버 다이빙 안 할 거잖아 아니 마크 형은 한대 그래서 짱구는 갔어? 아니 짱구 내는 아직 못 봤어 밥 뭐 먹었어? 밥은 우리 그 뭐 먹었지? 로스트 비프 우리 아직 63만원 남았어 생각보다 돈 쓸 곳이 없어 그렇긴 해 알겠어 저희는 지금 밥을 먹고요 다음 이동 장소는 일단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카페를 갔다가요 또 걷다가 오다이바 갈 거 같아요 스벅이다 저기 어 스벅 가자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달마시안 카페도 가보고 싶다 크루엘라 봤어? 어 봤지 크루엘라 봤어? 거기 달마시안 나오는 달마시안 대박이지 크루엘라 봤어? 안 봤지? 재밌는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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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편집샵 거리를 걸어보려고 합니다 야 아트모스다 어디? 가볼까? 신발 샀까? 너 가고 싶은데 가자 상관없어 가도 돼 간다 아 좋다 커피 맛 좋네요 태용 근데 굿즈가 왜 굿즈인지 알아? 왜? 진짜 굿이어서 그런 거야 진짜? 어 진짜 굿이야 굿? 굿? 이런데서 살고 싶다 이런데서 우리 집 짓고 살까? 괜찮다 괜찮지 어 뭐야 밤모프다 밤모프가 뭐야? 나 저거 사려고 했었는데 어? 이게 뭔데 근데? 전기자전거 근데 이거 찾아봤는데 한국이 없는 거야 응 사라죽구 팬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데이트하는 느낌이겠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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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뭔가 진짜 한적하다 네 아 좋다 으흠 이거 맛있을 거 같아 이거 맛있어 아 이게 제일 맛있는 거 같은데? 음 음 약간 면이 라면면이에요 너무 파스타면이야 아 진짜 너무 파스타면이야 어 쟈니 네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지 아 무슨 느낌인지 알잖아 우리 저봐 얘기했잖아 너 형이 그래도 잘 놀아줘 그래야지 내가 형인데 잘 챙기려고 하고 있어 노력하고 있어 여기 다이키냐마 그때 우리 옛날에 왔던 스타벅스 앞에 식당 있어서 거기로 왔어 그래 계속 뭐 먹고 약도 먹고 치료도 저희 다 받고 있어 잘하고 와 바이바이 어 잘하고 올게 음 어 좀 받아줘 너무 어려우겠지만 오케이 오케이 바이바이 진짜 이제 여름이 오나봐요 일본에 좀 더 일찍 왔으면 벚꽃 봤을텐데 나는 용이의 추천은 파스타 왜 용이라 그래? 태용이의 저의 추천이라 그래 저의 추천은 파스타입니다 그대는요? 영이의 추천은요 영이의 추천은 파스타입니다 아 그렇지? 파스타 맛있지? 용이 형의 추천은 파스타예요 여기에 만약에 오시게 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파스타 꼭 드셔보세요 근데 디스 윅 파스타여가지고 그 주에는 또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어제 내가 포켓몬스토 굿즈샵을 갔는데 이 가게가 포켓몬의 정도였다면 디지몬은 저 테이블 하나 정도? 아 진짜? 응 마음이 좀 아파더라 나의 어린 시절을 함께했는데 아 우리 그거 막 나중에 음방가서 1등하면 공약으로 탈 쓰고 해도 재밌겠다 진짜 재밌겠다 한 명치 탈 쓰고 앵코라 하고 하면 재밌겠다 이제 우리 텔레포트 쓸 거니까 어디로 갈지 맞춥시다 텔레포트 어디로 쓸까 음 여기 골목 좀 가보자 승강이동 꼬리 진짜 귀엽다 아니 진짜 강아지들 왜 이렇게 귀여워 우와 여기 뭐야 형 이런 거 사는 거 좋아하잖아 저 하나만 사가야겠다 너무 귀엽다 그니까 이건 몇 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이건 오더입니다 아 오더입니다 오 오더입니다 대박 전부 함드메이드여서 그냥 하나입니다 다 다르구나 우울입니까? 네 우울입니까? 우와 진짜 두꺼워 아 괜찮은데 이거 이게 이쁜데 나는 날씨가 너무 좋아 날씨가 너무 좋아 너무 예쁘고 이거 강아지 줄 걸어놓는 건가 봐요 그죠? 완전 귀여운데? 그 강아지랑 풀샷으로 나와 너무 예뻐 햇빛 미쳤는데? 어떡해 지금 너무 예뻐 내 얼굴 아 저게 제일 마음에 든다 네 하나요 감사합니다 캐리어에 들어가겠지? 엄청 푹신푹신푹신푹신해요 게임할 때 빨아놓으면 엉덩이가 엄청 푹신푹신할 것 같아요 푸아푸아 다 썼나 보다 터스로 가고 싶어 할 거다 꽤나 큰 걸 샀다 감사합니다 지금 햇빛 때문에 얼굴 진짜 예쁘게 나와 봐봐 아닌가? 아까 되게 예뻤는데? 그거 알아 그? 남자분이 자기 얼굴 보고 깜짝 놀라서 햇빛 받았는데 깜짝 놀라서 그 영상 몰라? 보여주고 싶다 깜짝 놀라서 뭐? 자기 얼굴이 너무 예뻐서 깜짝 놀라는 영상이 있거든 진짜? 햇빛 받은 자기 얼굴이 너무 예뻐서 깜짝 놀라는 게 너무 웃기다 내가 아까 깜짝 놀랐어 colors colors 골목인데 이렇게 햇볕 뜨는 데가 신기한 것 같아 이게 다 낮아서 집들이 그럴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가? 엘리멘트리 스쿨? 초등학교인데? 나 어디 갈 때마다 태일이 형 생각이 계속 나 태일이 형 너무 마음 아파 객그리를 지금 오래 하고 있죠 종이 울려 저기 저기 초등학교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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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이야 빨리 뛰어 뭐해 왜 저래 저는 아직도 그 청춘 드라마 찍고 있는 줄 알아요 그 스까스까 아직도 하고요 아직도 그 배역 중이에요 와 얘 지금 혼자 청소하고 있어 진짜? 와요 귀여워 이렇게 인사해줘서 와 바다다 우와 이게 웬 도심 속에 있는 바다야 오다에바 쪽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일단은 가면은 오락실도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오락실 가서 또 오락도 좀 하고 군것질거리도 좀 하고 그러고 돌아올 생각입니다 여기 옆에 꽃이랑 그게 잘 맞네 형 내가 찍어줄게 네 나랑 함께하는 소감 한 번 말해줘 형 정우랑 함께하는 소감? 네 진짜 영광이고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게 뭐 고마워 근데 솔직히 나랑 함께하는 거 좋아? 그럼 진짜로? 당연하지 고맙네 우리 이따가 그 뭐냐 또 뭐 먹지? 근데 진짜 40만 원이면 하루 종이면 놀 수 있을 것 같아 하루 종이면 놀 수 있을 것 같아 당연하지 자 사진 찍자 일로 와봐 둘 셋 와우 재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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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타볼래? 어? 이런 거 그거라고 아냐 지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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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 이따가 다행히 그래서 2등 했어. 그래서 나 이거 있는 줄 몰랐거든요. 아 입고 와. 우리 제대로 했지. 아 우리 질 수 없어. 귀신의 집도 있다. 귀신의 집. 어? 귀신의 집 갈까? 그래 가보자. 가보자. 아 근데 진짜 좀 무서운데? 아 이거 한 번만 해야지. 아 이거 하나? 응. 아. 아 이게. 와. 아이고 오 뭐야 아 IS 솔직히 우리가 1등할 수 있었는데 그냥 1등 하시라고 내 좋습니다 아까 아까웠어 어 아 한 번 더 하면 진짜 잘하질까 마음먹고 하면 했었던 거죠 마음먹고 하면 무조건 1등이죠 가면서 뭐 마실까? 나 그거 타러 갔네 좋아 뽑을 거 다 먹자 핫도그 이런 거 먹을까? 너 배고파? 나 괜찮아 쓰러스도 있네 아 신호생 드링크 아이스티 아이스티? 아이스티 아이스티 그리고 그리고 칼피코 소다 칼피코 소다 사진 찍을까요? 미쳤다 이거 어떡해? 귀엽겠다 진짜 물고기 같아 나도 나도 저예요? 정우 아니야? 아하 형이야? 나요? 나 어딨어? 어디있어? 여기있다 정우뚱 정우물범 정우물범 안녕 정우물범 아니 얘 어디가? 자 자 불쑥 정우 잔다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다 지쳤는데 여기 안에 있어서 화났어 대단히 화났어 대단히 화났어 형 어디갔어? 여기 단단히 화났어 이거 오늘 하루 동안 안 없어져? 그럼? 너무 귀엽다 큐트 진짜 진짜 뭐 해야 돼 그냥 우리 진짜 그냥 편하게 쇼핑할래? 뭐 어떤 멤버에 코디해주기 약간 이런 거 그래서 뭐 오 괜찮네 괜찮아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각자 다른 멤버에게 선물 하나 해주기나 약간 이런 우리 70만 원이니까 각자 내가 마크를 생각해서 올릴 것 같은 거를 하나씩 사는 거 20만 원 안에서 여기 약간 뉴욕 같은데? 헐 뭐야 무슨 강아지야?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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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렇게 커? 엄청 통통 이거 기타 쳐도 돼? 기타 쳐도 되는 거 아니야 그거? 한번 물어볼까? 형이 한번 물어봐주면 안 돼? 어 어. 마크야. 땡큐 형. 오랜만에, 오랜만에 하는 거 아니야? 뭐야, 찐 기타야? 아는 노래야. 아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 근데 이건 그냥 프리야? 그냥 이렇게 해주는 거야? 어. 좋다. 뒤에 나오는 노래가 너무 커. 어, 너무 커. 나 이것밖에 몰라. F, C. Back to my lips. Take away my pants. Back to my lips. Take away my pants. Take away my pants. 자신 있게 부르세요. 자신 있게 부르세요. 아. She is a baby. 어, 맞아, 맞아. 오케이. 갈까? 하나, 둘, 셋. 지금 딱 그 날씨입니다. 그럼 쇼핑하러 어디 갈 거예요? 나 이세탄 가고 싶어. 이세탄? 응. 거기 뭘 팔아? 사실 비슷하게, 뭐 갖고 싶어? 그거? 그 빈티지? 아이고. 빈티지 라이브는 그냥 쇼핑? 근데 형이 얘기하는 데는 뭐야? 백화점 같은 데 아니면 그냥 거리들이야? 아, 백화점. 그래, 거기 가자. 상혜 가고 싶은 데 가자. 아, 이세탄이구나. 오케이. 이세탄. 일단 사줘. 아, 다 골라, 다 골라. 20만 원씩 사줄게. 진짜? 응. 내가 20만 원 사줄게. 내가 띄혼, 아, 띄혼. 나.. 정말. 진짜. 너무 알아요. 여긴 다르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다른 곳은요. 그래서 저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요. 여기 정말 재미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너무 멋져요. 여기있어요. 오우.. 나는 이미 좀 미쳤어 오늘 제가 연습을 했을 때 골드 피아스는 좀 삭제해서 지금 스타리스 님이네요 그래서 피아스 한다라 가고 closer, 가까워 정말 가까워졌다 아 괜찮다 렛츠고! 렛츠고! 렌즈 가야 되지? 응 이스네. 야파. 이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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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마크꺼 살게. 그럼 내가 해찬니꺼 살게. 이렇게 사주자. 그래. 형이 마크형, 마크형이 나, 내가 유타형. 렛츠고. 근데 뭐 같이 다니는건가? 같이 다녀야지. 이거 예쁜데 형? 괜찮네. 그치? 그럼 내가 이거 사줄게. 오? 있네. 딱이다. 어떤거 형? 그건 너의 그걸로. 오케이 나 정했어. 안녕. 안녕 안녕. 여기 뭐야? 여기 모자 가게다. 모자 가게. 모자 하나 필요해 지금. 진짜로. 들어가길래? 귀여운게 많다. 오? 야. 오 좋은데? 안에 뚫려있어요. 우리 엄마도 하나 사다줄까? 뭐? 어떤거? 그냥 모자. 좋지. 야 이거. 나 이거 태일이형 사다줄까? 이거 시.. 시바 아니야? 허스키 아니야? 어? 허스키 같은데? 시바 아니었어? 태일이형 시바 좋아하거든요. 어? 귀엽잖아. 너무 귀엽잖아. 도영아 난 이거. 난.. 귀엽지? 응. 근데 이거 털이 안 더워? 패션은 원래.. 패션은 원래 더위든 추위도.. 아 이거 사야겠어. 응. 이런거 사주면 엄마가 쓸까? 어머니들 이런거 쓰시지 이런거. 이런거 이런거. 근데 약간 이런게 별로야. 밀집이. 아니야 아니야 밀집이 우리가 생각해서 그렇지. 많이 쓰셔. 그래? 이게 오히려 시원해서 쓰셔. 그럼 이런건 어때? 뭐? 이런거. 좋아. 이런거 어때 이런거? 괜찮은데.. 무대용이야. 예쁜데? 네. 이거 괜찮아. 괜찮아. 네가 이거 사주면 오늘 쓰고 다닐게. 아니 같이 못 다닐거 같아. 진짜로. 내가 같이 다니기 싫어. 나 기념품으로 하나 사주면 안돼? 내가 같이 다니기 싫다니까. 아니 진짜로. 좋아. 오 좋은데? 도영아 좋다. 어 좋다. 좋다. 어 귀여운데? 이게 제일. 아이 다이져브 데쓰. 태일이형 선물 하나 샀어요. 태일이형. 집에 외로울테니까. 혼자서 지금. 태일이형을 위한 기념품을 하나 사놨습니다. 태일이형 기념품 살 시간도 없을테니까. 역시. 착한 동생이자 리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산게 많으면 안되는데. 제 캐리어 둘짜리가 없는데. 모자를 쓰고 다니니까. 약간 귀여운 한도 초과.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여기 완전 맞아. 진짜 옛날 와. 오 이 냄새.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나도 이런거 사고 싶다. 진짜 이거 우연이다. 제가 이걸 쓰고 있어요. 이 샤워젤을. 그래서 지금 일본에도 이걸 두 개를 가져왔어요. 이거 2번째에요. 3년 전이에요. 3년 전이에요. 3년 전이에요. 네, 네. 기억나세요? 제가 그 때 조금 있었는데. 아 진짜요? 제가 그 때 조금 있었는데. 지금 아니지 않나요? 아 미안해. 네. 이 샤워젤 13년 전. 조금 똑같은. 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이거랑 비슷한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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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채가 좋아해요. 오 잡채가 좋아해요. 잡채가 좋아해요. 잡채가 좋아해요. 네. 나도 잡채가 좋아해요. 이거 아니지만. 이거와 조금 똑같은 느낌을. 스크립할게요. 여기에서만 살 수 있는 향수를 샀어요. 오 진짜? 나도 하나만 해줘. 시티 익스클루시브. 나도 시티 익스클루시브 하나 해줘. 이거가 진짜 제가 사고 싶었거든요. 가히야. 근데 한국에서는 9월에만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었어요. 저한테 한 2만원어치만 뿌려주실래요? 알겠어요. 갑니다. 2만원. 이런 느낌이야. 근데 솔직히 이것도 다 안 쓸걸? 아니야 써. 나 이거 진짜 요만큼 남았어. 나 향수 뿌려? 엄청 뿌리는데 엄청 뿌리지. 아 진짜? 근데 나는 진한 거를 안 뿌려서 다 사라질 거야 아마. 남들이 막기 전에 사라져. 지금 왜 이렇게 다 좋게 느껴지지? 코가 약간 마비됐나? 사실 다른 마음에 드는 향도 엄청 많았는데 여기에서만 살 수 있어서 그냥 이거 산 거예요. 한국에도 있으니까 다른 거. 지금 저의 향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약간의 퍼포먼스가 들어갔네요. 뭔가 되게 매력적인 직업인데? 너무 신기하다. 사실 저의 시그니처 향은 이거예요. 안하자. 안하자. 조산. 팬들이 요즘 쓰는 향수 뭐냐고 하면 제가 대답 한 200번 정도 했던 향수인데 사실 이거랑 비슷한 거를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다이아패스. 여기에서 샀 게 있다니까. 손으로 다가자. 이 그라이드에 이런 게 관광이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